안되네? 아아씨 즐기면서 할꺼야아 산타클로즈야 너가 사서해 사람은 존나 귀찮게 nós 완벽 론 롤롤롤롤롤롤롤롹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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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ge 안 돼 이거 부실 수 있을까? 오 야 부셔진다 왜냐한... 아니고 아 선물 배달 해야 되지 보채는거에요? 시 address 이게 부서진다는건 벽도 안되네 오우 노우 아아 아 얘네 아직 오크 아니네 고블린이네 여기 비밀박 비밀박 냄새 나는데요 어 부치고싶다 정말 앞에까지 갔다가 먹고서 커질 수 있으면 부치러 오겠습니다 야 야 야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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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? 아 미친 부시고싶어 아이씨 아 박사하는일 하나도 없네 죽통 이거야? 액션 어드벤처 오오오오오오 아 끝 들어와 들어와 좋아요 언니 라인 그대로 가면 돼요 언니 역시 점퍼 되게 짱이야 아무것도 안 맞아 엄마 아 아 또 여기야 개념 존나 없어 아 게임의 개념이 존나 없네요 아잇 안되겠다 그냥 이거 써야지 와 흉 왔다 야 박사 이제 니가 니가 가 와 박사 개 야비한거 봐 돌 뒤에 숨어있는거 보여요? 죽여버리고 싶어 벽 뒤에 숨어서 자 하 끝 제발 부서자라 좀 아 벽 한번도 못먹었어 조화연 개 커지겠군 아니잖아 아 아야야야야 먹은거 그대로 도외네 아이씨 골 렘비스탄거에요 골 렘 자 가자 파사잉 끝 오 좋아 좋아 점점 커지고 님들 이거 앞으로 한 발 더 내밀면 물에 빠질 것 같잖아요 느낌이 아니네 개 센스 어허우 무슨일이야 아 로보트 왜이래 고장났어 왜이래 아 미친 로봇가 엑스 뭐야 아 엑스 이거였어 끝 아 나 엑스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거 누르고 있었어 하도 하도 액박을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날 잡으려 아직 내려와 남자는 의리야 의리야 와아 개많이 머금 의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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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닝 로봇 같은 소리 하네 이게 마이닝 로봇이니? 오 좋아 좋아 그렇지 바로 그 정신이야 그렇지 너가 나한테 올 거라 느끼고 있어 괜히 그런 걸로 가려져 있을 같은건 똑같이 그냥 연결이 좀 다르구나 집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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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있다, 나와 나와, 어디... 뒤로 슬금슬금 도망가? 내가 속을 줄 알아라니? 뒤질려고 나중에 통수칠걸 대비해서 죽여놔야지 나 혼자라도 충분해 언니 라인 좋아요 아 아니 안되네 저만 어 화살 좋아 좋아 지들끼리 싸운다 됐어 됐어 가 옳지 뭐야 둥범형이야 뭘 치는거야 지금 뭘 치는거야 맞다들고 어 여기 렐릭 이거 안 왜 안돼 어 키가 안다 이거지 완벽해 이런 벽에도 렐릭이 있을거야 뒤에 비밀방이라고 비밀 안마방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 여기 어 왜 갑자기 가동돼 어디 여기 이거 끝 렐릭 님들 내가 좀 징그러운거 보여줄까 잘 봐 인퍼머스는 28일 날 온대요 걸을 때 등 뒤에 척추 봐봐 좌우로 흔들거리는거 어우 징그러 철렁철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이걸로 주티에 빠지고 안나왔어 좋아요 쟤들게 신나게 자 헤드 졌어 평신시안 아 이 게임은 넥이라는 게임입니다 풀스포 전용 게임이구요 언니 라인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언니 라인 괜찮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나 저거 이따 깔아야지 야콘 야콘 오케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옛날 그 동영상 보여주신 우주 비행기 게임 스타시티즌 맞나 어네 라인 괜찮아요 끝 우와 대왕 고래있네 여기 대왕 고래 아님 이거 또 죽었어 헤드샷 헤드샷 끝 잠깐만 이 뒤에 뭐 있을 것 같지 않니 비밀방 있을 것 같지 않니 없네 자 박사 박자 지우 대 지우 지우 대 그거 뭐죠 그 저 뭐야 유이왕에서 그 카드인데 제일 좋은 거 아 엑조디아 아 아 엑조디아라고 하고서 죽이려고 그랬네 우와 손목에 땀 개차겠다 저거 손목에 땀 개차겠다 저거 리얼리? 지우 대 5로 지우 이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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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밖에서 만난다구 왜 오 야 지우 야 속도도 빨라 걷는 속도도 이제 이런 방 못 들어가겠는데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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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다가 이런 방 못 들어가겠는데 너무 커서 얘들아 형화점 아야 아우 그걸 만네 참 재방송이 크긴 큰 방송인가봐요 광고.. 광고하러 많이 오네 한번 광고할때마다 2천원씩 내구서 광고하세요 뭐니뭐니해도 점프호텍이 짱이야 개빨리 먹어 체해 체해 아 또 설마 아이 설마 박사님 이 개시끼가 게임을 개어렵게 만드네 박사님? 야 야 야 야 네이마르 뚱땡이 개알받게 하네 아 아 아 아 와아! 왓 더 쿨 맨! 덱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